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하지마 나보고 오랬잖아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몰라? 내가 가 넌 여기 있어 너 혼자 힘들어 내가 유인할 테니까 네가 가서 흑당금 찾아 널 그 자한테 보내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? 네가 다치는 게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운명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는 네가 나 같아서 미친놈처럼 너 구하겠다고 날뛰었는데 네가 잘못되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안 다쳐 주나 그 자는 나 어쩌지 못해 어느 누구도 너랑 다 다치게 못해 나는 너 믿고 홍주한테 가는 거야 너도 나 믿고 홍주 은신처로 가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치게 못해 다치게 못해 다치게 못해 다치게 못해